저 길 끊어안고 우르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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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흣 서로 약간 힘든 상황에서 한 명이 터지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동요된 것도 있고 블랙핑크 에리녀 어저께 나한테 혼나고 졸라 마음 울었어요 연습실에서 5명이서 조로로로롱 한 명이 울었는데 얘도 울고 재기도 울고 하니까 갑자기 흠 그 분위기에서 막 흠 눈물이 나더라니까 나는 일이고 단체잖아 방금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는데 바로 시키도 안 되는 거야 또 쇼를 공연을 할 때 늘 되는 사람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안 했어요 매일 하는 사람은 하루에 네 번씩 주말에는 일곱 번씩 여덟 번씩 오죽했으면 여기 앉아있는데 나도 쇼를 하러 갔잖아 올해는 진짜 이렇게 하지 말잖아 내가 칼을 뽑았어요 올해는 작년에 탱자했던 아가씨들을 다 모아다 모아놓고 이 연습을 시켜야겠다 자기가 평상시 내가 연습시키는 건 줄 알고 착각했나봐 난 칼을 뽑았는데 그때 또 탱자 탱자하러 나온 거야 요괄욕을 야이씨 놈들 하면서 장난하냐면서 너네 지금 또 시바 일련 놀 생각이냐고 어? 통충전은 그만 빌붓고 열심히 좀 해라 하면서 개같은 놈들 하면서 욕을 하고 내려가 담바람 피우고 와롸다네 저게 끌어안고 서로 약간 힘든 상황에서 한 명이 터지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동요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죠 이번에는 한 달째 연습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한 달을 진짜 열심히 하니까 기량이 90% 가까이 올라갔어요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드니까 안 하려고 드니까 그게 그건 거야 하면 되거든 진짜 이런 난이도 조차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 딱 춤을 추는데 만약에 이제 얘 싹 싹 가자 여기서 봐라 여기서 난 잘하질 못해 나이겠어 그거 봐봐 여기서 머리를 한번 탕 치고 웨이브를 쳐서 허리에 놓고 이것도 웨이브를 쳐서 올라와야 돼요 이거를 안무를 타는 거야 싹 쳐서 허리까지 외부 오잖아 이렇게 싹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탁 이런 게 이게 안 돼 자 안 돼 봐요 이거 어디 잘해요 자 해볼까요? 내가 힐이 지나갈 거예요 지금 힐이 지나갈 거예요 지금 힐이 지나갈 거 높네요 오우 야스 까만 나는 신기한 게 영상 한 번 보면 좀 따라할 수 있어요 어 그래요? 시험 한 번 해보세요 그래 오늘 까탈레라 한번 지금 잠깐 보고 한번 해주세요 까탈레라 어제 너도 이거 잠깐 본 거 찌찌해 사과 까탈레 맞죠? 나 탁 이거 쳐줘요 야 이런 거 한 번에 외우겠다 이런 쉬운 춤은 사실 아 내가 좀 너무했나 싶다가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씩 필요하죠 근데 또 그런 충격요법이 또 한 번씩 필요해요 그 뒤로 또 잘했잖아요 응응 딱 그 뒤로 그 다음날부터 또 열심히 해갖고 잘했더라고요 맞아 맞아 하나도 안 돼 있었어 응 가사라도 좀 애 메웠어야 되는데 앞이라도 마이갓 응 응 응 마이갓 응 그 응 응 감사합니다.